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봅시다 저기 있는 저 주소로 사용자가 우리의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속했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저 아이디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적당한 컨텐츠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기 있는 저 아이디에 해당되는 저 부분을 query string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query string에 따라서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것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 main.js 파일을 열고요 이 파일을 어떻게 바꾸면 사용자가 이렇게 JavaScript라는 값으로 접속했을 때 저 query string에 있는 저 값을 여기에 출력하고 만약에 여기가 css라고 한다면 이 제목 부분이 css가 출력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앞에서 조금 코드를 똑똑하지 않게 한 게 있어갖고 걔를 조금 바꿀게요 여기 보니까 url.request.url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뭘로 바꾸면 되겠어요? 이걸로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이걸 제가 깜빡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기 있는 query string을 우리의 main.js라는 node.js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값을 알아내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추론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이 값은 누구에게 반영이 되냐면 request.url에 들어갑니다 정말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console.log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겠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node.js한테 node야 main.js를 실행시켜 그 다음에 엔터를 한번 쳐 볼게요 물론 에러가 났지만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슬래시, 물음표, 아이디는 html 이 url이라는 변수의 값이라는 거죠 그럼 얘가 만약에 css가 됐다면 이 부분은 뭐겠어요? 여기 있는 html에 css가 나왔을 겁니다 즉, 우리는 이 url 안에 들어 있는 값을 추출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url로부터 url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추출해야 됩니다 검색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 봅시다 중요한 건 검색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node.js에서 url을 분석한다가 path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query string이거든요 이 정도로 검색하면 나오는 여러 가지 검색 결과 중에 첫 번째 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 봤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밑에 있는 답변들을 쭉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의 답변이 왠지 관심이 가요 여기 보니까 url.path 그리고 여기 request url을 넣으면 query 데이터가 나오고 그 query 데이터에서 .name을 하면 query string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name의 값이 tom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한참은 저걸 분석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여기 있는 것을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세요 require는 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은 url이라고 하는 걸 fshttp라고 하는 걸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url, fshttp는 모듈이라는 건데 node.js가 갖고 있는 수많은 기능들을 비슷한 것끼리 그루핑하는 걸 모듈이라고 해요 즉, 우리는 url이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node.js에게 알려준 거고 앞으로 url이라는 노드는 url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url의 값을 가져오는 이 코디에서 url을 썼고 url 모듈도 url을 쓰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죠 저는 여기 있는 url, 이 변수 값들을 바꿀 거예요 어떻게? 앞에다가 underbar를 붙이는 걸로 얘를 바꿨으면 누구누구를 바꿔야겠어요? 이 친구들을 줄줄이 바꿔야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url은 모듈 url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이거 한번 카피해서 여기다가 일단 붙여넣기 그리고 여기 request.url은 뭘로 바꾸면 돼요? url 이렇게 하면 query data라는 게 나오는데 query data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는가를 봅시다 다시 실행시킬게요 reload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화면에 출력된다는 것은 query data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있는 값이 객체라는 뜻인데 우리는 객체를 몰라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은 대신에 여기 있는 id 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 로드합니다 짜잔 html이 나왔어요 만약에 여기 있는 id 값이 name이라면 우리는 여기를 name으로 바꾸는 걸 통해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id를 쓸 거니까 다시 id로 바꿉시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id 값을 얻어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이 부분은 뭐였어요? 사용자가 접속한 url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파일들을 읽어주는 코드가 바로 제가 지금 선택한 저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과감하게 지워버리고 여기에다가 query.data.id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실행해 봅시다 보시는 것처럼 html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밑에 있는 undefined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무시하세요 html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css로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돼요? css가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query string에 따라서 다른 정보를 출력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우리 제대로 된 정보를 출력하도록 개선해 봅시다 다음 시간에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